내가 트루디만한데? 내가 할 수 있어. 제가 약간 성격이 급해서 그냥 제가 해요. 이동할 때는. 제가 전완근이 너무 좋아서 이 힘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냥 항상 하기는 해요. 어머! 오, 잠깐만. 기다려, 기다려. 다쳐! 다쳐! 다친다, 나한테. 할 수 있어. 머리를 써야 돼. 이거 뭔데? 조립할 것 같아. 오빠, 이거 좀 뜯어줘. 잠깐만. 어? 바로바로 나오네요. 뭔데? 우리 옷이 많으니까 수납을 해야 될 거 아니야. 그 수납을 샀는데 진짜 무거운 건 사실이긴 해. 제가 전완근이 너무 좋아서. 아니, 저 박스를 진짜 힘을 켰네. 나와봐. 그걸 어떻게 그렇게 꺼낼 수가 있어, 근데? 내가 솔직히 악바이긴 하지. 이걸 누가 이렇게 뜯어. 그래도 같이 하니까 확실히 낫다. 저런 거 뜯을 때는 진짜 누군가가 도와주는 게 훨씬 도움이 돼요. 그러니까. 역시 운동선수야. 역시 멋지다. 세명서를 봅시다. 저거 조립하다가 오래 걸렸다. 무지 힘들다. 양옆으로 깔아. 맞아. 저것도 어려울 것 같아. 이게 맞아, 길이가. 뭔가 복잡해 보이는데? 그리고 조립하다가 싸우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. 조심해야 돼. 어렵다. 그러면. 안 해 본 사람들은. 잘 못 해. 아예 못 해. 맞아, 맞아. 봐도 모를 걸, 아마? 더 거북목 되는데, 저거 하비가. 더 거북목. 안 좋은 활동 같아, 거북목인데. 어떡해. 아니야, 쉬워. 에이지. 난 이런 조립하면 너무 재미있어. 퍼즐 맞추기 같아.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. 저럴 때 행복하잖아, 딱 맞을 때. 제발이야. 오늘 내로는 하겠지, 뭐. 넋이 나왔네. 지금 서두르자. 근데 그것만 조립하면 그거 4개 해야 되지, 지금. 전화 온다, 누구. 거기서 전화 온다? 워쏡. 여보세요? 어. 대현이 형 뭐예요? 나랑 지금 수납장 설안 만들고 있어. 대현이 형으로 바꿔줄 수 있어? 잠깐만. 오빠. 워쏡. 여보세요? 어. 형, 헬스장 언제 오 거야? 엉? 헬스장? 가야지 빨리 뭐 만들어야지 빨리 출발을 해 오케이 설아 나 1시까지 운동 가야 되거든? 지금 미쳤어 저러면 넉나간다 진짜 그러니까 왜냐면 춤출 때 파인 옷 입고 또 그러니까 오케이 잘 마무리할 수 있지? 오케이 자 여기다 잘 이렇게 놨어 나는 가면은 아 이거 언제도 안 하냐 근데 진짜 빨리 가야 돼 지금 애들이 화났어 어머 어머 빨리 와 빨리 가 늘상 있는 일이라서 마무리는 내가 하겠구나 오케이 다녀올게요 대충 마무리해 대충 마무리해 대충 마무리 어떻게 해 오케이 힘들 것 같은데 대박이다 진짜 이거 난감하지 오늘은 같이 하려고 구매를 한 건데 오빠가 중간에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다 혼자 하는 거예요? 웬일이야 다 했다 어머 대박이야 와 대단하다 아버지 와 대박 .... 으.. 으...